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검찰총장의 인선에 관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인선에 대한 여권 수뇌부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조금도 이상하거나 기이하거나 새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은 검찰총장 인선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말을 마치 애견처럼 잘 듣는 그리고 충복처럼 잘 듣는 그런 검찰총장을 원하고 있고 그것을 바로 강행할 것이다 이렇게 아마 대다수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4월 23일 날 금요일 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 기자들에게 간단하지만 의미심장한 그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에 대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입니다 상당히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발언입니다 또한 박범계 장관은 다음 주로 예정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일정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은 아무런 상관관계 없습니다 또한 이성윤 지검장이 총장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박범계 장관은 이렇게 답합니다 총장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의 자유롭게 토론해서 압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원론적인 그런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4월 26일 날 월요일 날 아침신문 조선일보 사슬은 피의자 이성윤 검찰총장 만들기 정말 가능하다고 믿는가라는 그런 사슬을 실을 정도입니다 비교적 고급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관 가운데 하나인 대형신문사에서 이 정도의 사슬을 신는다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보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사슬의 결론 부분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을 잘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방침은 확고하고 수사심의위원회가 다른 의견을 낼 가능성도 낮다고 한다 정상적인 나라였다면 이성윤 지검장은 벌써 자리에서 물러나 수사를 받았을 것이다 이런 인물이 붓박이로 앉아서 정권의 비호 아래 대한민국 검사 2100명을 이끄는 검찰총장을 노리고 있다 수사 외압 피의자가 총장이 되면 검찰은 그날로 존재의 의미가 사라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하다고 여기는 모양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사슬의 결론 파트입니다 이런 사슬을 미뤄보면 여권 수뇌부나 대통령 또한 아마도 방탄 검찰총장을 아마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출신으로 비교적 아주 빈번하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 24일 날 토요일에 작심하고 장문의 의견을 자신의 SNS에서 밝혔습니다 대략적으로 권부 내에서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 진행 중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목은 검찰총장의 자격입니다 최근 검찰을 들여다보면 검경수사건 조정 공수처 발족 등으로 현저히 왜소해지고 수사와 기술한 크게 공적 영역에서조차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서서 국민들의 눈살을 짚으리게 하는 일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급기야 총장이 퇴임하든 말든 몇몇 대검 부장은 내다보지도 않을 정도로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눈에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하극상이 펼쳐지는 고려시대 무신정권이 자꾸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검찰의 위상이 예전과 같지 않고 우리 당 원내대표의 공언대로 앞으로 검수완박으로 6대 범죄에 대해서 직접 수사건이 검찰이 완전히 박탈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검찰은 거의 모든 범죄에 대한 소추권의 행사 여부에 대한 정권을 가진 준사법기관이라는 점에서 검찰총장이 누가 되는지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조응천 의원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필요 조건이며 공정한 행사법 체계는 바로 법치주의의 필요 조건입니다 그리고 엄정한 소추권 행사는 공정한 행사사법제도의 전제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해서 수사건 유무와 관계없이 여전히 검찰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됩니다 저의 해설을 더하면 조응천 의원의 이 같은 원론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올바른 그런 검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여권의 수뇌부에서 매사람 정도나 동조하고 있을까 대단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권이 가열차게 미뤄던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결국은 권력의 연장과 장기 집권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그 작업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권력을 향한 그런 조사나 이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결국은 장기 집권을 위한 그런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되는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목표다 이렇게 대다수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조흥천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검찰총장의 조건 혹은 덕목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여전히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결정을 하려는 계량한 의지와 용기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곧 열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이런 덕목에 부합하는 임무를 첨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요건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놀라운 답을 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검찰기관을 이끌 수장을 임명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커다라는 답입니다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조흥천 의원이 자기 길을 의심했다는 겁니다 무슨 이런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길을 의심했다는 겁니다 다시 조흥천 의원의 주장입니다 검찰과 유일하게 수사권과 소주권을 함께 행사하도록 설계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입법사법행정 산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고 심지어 대통령도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서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해비 그 밖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놓았습니다 공수처법 제3조 저의 해설은 이렇게 공수처가 행정수반으로부터 독립되었다 그렇게 믿는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검찰이 거꾸로우니까 공수처라는 그냥 직할 기관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국민들일 겁니다 공수처법 제3조가 어떻게 규정하든 관계없이 다시 조흥천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어떤 짓이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공수처법 제22조라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성을 명목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검찰개혁이 그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해설은 그렇습니다 이런 검찰개혁의 명분을 있는 그대로 믿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찰개혁이란 것은 결국은 장기 집권을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바로 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귀찮으니까 잔소리를 자꾸 하니까 지금도 잔소리를 자꾸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 핵심 멤버들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김학의 불법출금 외압 의혹하고 관련해서 다시 조응천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첫 번째 덕목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상관성이란요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것을 장관이 너무 경솔하게 인정해버린 것 같아서 당황스럽습니다 저의 해설은 아주 박범계 장관이 아주 솔직 담백하게 쿨하게 말 잘 듣는 검찰총장을 임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린 거죠 속내를 그렇게 덜킨 거죠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그건 하나도 놀랍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조응천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장관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장관은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총장의 자격요건부터 새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의 은행들이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가도의 큰 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신 발언을 자신의 sns에서 담았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권력 연장을 위해서 걸림돌을 제거한다 확실히 제거한다 그래서 공수처를 만든 거고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이런 건 조응천 의원이 물론 해보는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간전 포인트는 과연 방탄 검찰총장을 강행할 것인가 바로 그 점입니다 그 점이 바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의 핵심적인 그런 관심거리입니다 방탄 검찰총장의 탄생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는 방탄 검사까지는 있었지만 내놓고 방탄 검찰총장은 드물었습니다 물론 뭐 암묵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관심 있게 지켜보겠는 모든 것이 다 정도대로 그렇게 진행되도록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